안녕하세요. 썸오피셔 사이언티픽 고객 경험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썸오피셔 사이언티픽 고객 경험센터의 일반 안전 가이드와 실험실 사용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EC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문 안내 지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고 및 위험요소 발생 시 썸오피셔 사이언티픽 직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CEC 내 모든 구역은 금연입니다. CEC 내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잠재적 점화원인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기상 알림이 울리면 지체 없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대피 장소로 대피합니다. 개인 위생과 안전을 위해 음식과 음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CEC는 방사선 기기 및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함으로 직원의 안내 없이 실험실 및 금지 장소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CEC 내 실험실 출입 전 직원이 제공하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CEC 내 기계 설비, 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은 임의로 만질 수 없습니다. CEC 내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CEC 방문 절차 안내드립니다. CEC 출입 후 체온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직원이 배부하는 비지터용 출입증을 항상 목에 폐용합니다. 각 실험실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이상 샤워기 사용 방법입니다. 화학물질이 누출된 경우 스피킷을 사용하여 즉시 처리합니다. 스피킷은 화장실 앞 비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액상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우선 샥스 흡착제를 사용하여 액상 물질이 퍼지지 않게 흐름을 차단 봉쇄합니다. 롤 흡착제와 필로우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합니다. 사용한 흡착제는 폐기물 보관 비닐에 담아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 후 처리합니다. 탄성과 알칼리성을 흡수한 흡착제는 반응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폐기합니다. 소화기로 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119에 신고 후 브리아라고 즉시 소리쳐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 버튼을 누르세요. 자세를 최대한 낮추세요. 물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으세요. 직원의 안내 및 비상 대피로를 따라 침착하게 이동하세요.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내 드립니다. 직전에는 긴급 지진 속보가 나오면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몸을 보호할 준비를 합니다. 안전한 대피 장소는 수서 공영 주차장입니다. 발생 시에는 먼저 몸을 보호하며 아래의 조치를 취합니다. 발생 약 1, 2분 후에는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알맞은 행동 지침에 따릅니다. 발생 약 3분 후에는 유의 실험실에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동 지침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확인하신 안전 가이드와 실험실 사용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고객 경험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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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